이해란TV의 이예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엊그저께 6월 12일이었나요? 오늘이 6월 13일이니까 김정원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고 3차 미국 정상회담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또 김정은에게 제발 만나달라고 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국 정상회담에 전제가 되었던 북한의 비핵화 과연 가능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세열 대표님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어디 출장 다녀오셨어요? 네 어떻게 좋은 소식은 좀 있으십니까? 워낙에 갔던 것이 좀 위험한 것이라 제가 그래서 화요일 날 방송했는데 방청도 못하고 그래도 이제 목적했던 일은 다 다 이루었고 그런데 이게 솔직히 북한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경계심이 좀 많거든요 요즘에는 뭐 또 이게 특히나 김정은은 약간 기미만 보여도 뭐 바로 그저 싸우러 다 잡아서 죽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한국 사람들 특히나 또 어떤 정보 관련을 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진짜 국히 조심하는 그런 눈치죠 아주 위험한 지역을 다녀왔어요 수고하셨네요 무사히 돌아오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조직원인데 저희들 같은 동지인데 올란바타르의 그 북한 대사관에 미라를 뿌리러 갔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아 예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 찍었던 내용들도 다 이제 뭐 삭제당하고 이렇게 돼서 그 하여튼간 좀 그랬는데 차후에 저희들이 사진이 일수가 되는 대로 이해란 tv에서 이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북한에서 경비가 아주 심하다 그러던데 최근에 양강도 해산에서 10명이 탈북하다가 3명이 총에 맞아 죽고 7명이 독약을 먹고 자살을 했다 그러는데 그 얘기도 들으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연장선으로 해서 14명이 체포됐죠 아 그래서 지금 그 청와대에서 청와대 앞에서 지금 빨리 이걸 강제북속 막아달라 아 그런데 지금 그렇죠 그 탈북자들이 간절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그 우리 뭐 청와대에서는 어떤 응답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외면하겠죠 뭐 일단 뭐 북한 정부하고 이게 뭐 어서는 그런 일은 안 하잖아요 이 정부가 네 이게 참 인권의 문제는 뭐 진짜 어떤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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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탈북민들 이게 인권이 이 정부에서는 좀 멋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금 미국에서 3차 미국 정상회담이 또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북한의 김정은은 실질적으로 해포기를 할 생각이 진짜 있긴 있는 겁니까 우리도 헷갈리잖아요 네 김정은이 그 대외경제성 일꾼들을 당중앙연의 청사에 불러서 이제 협의를 가졌어요 최근에 대외경제성 네 5월 중순회가 됐는데 이 미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4월에 4월 20일자로 이게 대외경제성 경제개발천국 네 이제 경제개발천국에서 그동안에 어떤 이 경제특구 관련된 그 이제 계획 때 실적 이런 거를 보고를 하면서 이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제 5개년 계획 시행에 목표를 했던 그런 경제개발특구에 대한 경영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올렸어요 4월에 그러니까 민간에서 아니 대경제성 경제성에서 내년도가 5개년 계획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 5개년 계획 경제계획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올렸다 이거예요 그렇죠 김정은한테 올렸는데 옛날 보다는 솔직히 졌나 보네요 아니 이제는 뭐 아니 그래도 말하고 아니 뻔하게 못할 것도 알잖아요 대법 제재 때문에 구실이 좋죠 간부들도 일단은 이게 어려우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진행 상황을 뭐 이게 보고하고 조종 조종을 하려고 일단 제안을 했죠 그래서 오라 해서 당정안위원회 청사에 갔는데 그 뭐 기본 그때 이제 김정은의 얘기 행기가 우리는 이제 미국하고 핵전쟁할 준비도 되어 있고 대화할 준비도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대외 잠시만요 대외 경제성 일꾼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는 미국하고 핵전쟁할 수 있는 준비도 다 됐고 네 그러니까 자리 경제할 수 있는 준비도 다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대화 아 대화? 핵전쟁할 준비도 돼 있고 대화를 할 준비도 다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불필고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현실에 비관하지 말고 이제 진짜 희망을 가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뭐 애국인 투자 관련 그리고 참 그 경제성에서 보고를 한 게 요즘에 미국에서 북한 관련 투자 내지는 뭐 밀수 이런 거 신고 네 거기에 나왔잖아요 네 500만 달러 그렇죠 그거 진짜 공식적으로 떴어요 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대외 경제성에서 네 김정은에게 보고를 한 그게 보고 내용에 따르면 현재 이 대북 제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에 네 기업이 지금 수톱이 된 그런 기업이 중국 기업들이 많답니다 아 중국 기업들이 수톱이 됐다고? 네 그런 힘을 싸기 위해서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신념 불황자 그러니까 일단 중국하고 신념 거래에서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다 치라 다 쳤잖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중국에서 아 자기네 이번에 계약이 대북 제재 때문에 이게 어렵기 때문에 투자금 해소하려고 한다 어 그래 오케이 돌려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국 기업들은 아직도 상한을 요구하는 기업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뭐 철강석 뭐 석탄 이게 솔직한 말로 중국 기업들도 이거 대북 제재 때문에 좀 많은 불이익은 받곤 있죠 받곤 있지만 아직 견딜만하다 이 얘기 견딜만 한 게 아니라 일단 이제 그 미국하고 북한 쪽하고 뭔가 아 합의가 이루어지고 간다라고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자기네가 독점으로 가졌던 그런 계약인데 이제 철회하고 나면 지금도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노리고 투자를 하니까 저번에도 내가 그 투자 의향사 한번 내가 본 적 있잖아요 네 지금도 이제 중국의 상인들은 아직도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 이게 방향이 그렇게 무슨 이렇게 정말 이 전망이 얻었거나 뭐 이렇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이제 보이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그 이 대경제성 일꾼들에게 우리가 미국하고의 공정적인 해당 결과에만 기대지 말고 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체로 특구 특구 경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 모색을 해라 자체로 특구를 경영할 수 있을까요?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북한 돈을 가지고는 투자를 유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일단 나는 전에도 그 얘기를 계속했지만 지금 투자가 이뤄지는 곳은 농산물 뭐 민들레라든가 뭐 이제 여기로 말하면 뭐 홍삼이라든가 인삼 뭐 이런 쪽으로 그리고 또 이 관광 관광 그렇죠 이게 뭐 평영에 호텔에 자리가 없다면서요 네 그래서 일단 천명으로 그 아이 규제하잖아요 천명 이상은 받지 말라 세관에서 지금도 말입니다 단동에서 자기가 신청을 하면 그 순번에 들어가면 간신히 그래서 일주일 내로 그 다음 주에 가고 이 딜레이 되면은 한 석 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 중국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선족 아닙니다 한적들도 많고요 한적들도 많고 네 대부분 관광도 관광이지만 투자 네 토지 이용권이라든가 이런 이제 합작 회사 설립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로 토지 이용권을 가졌는데 네 거기에다가 어떤 공장을 세운다든가 뭐 거기에 뭐 하여튼 돈 벌이가 무엇을 해야 될 텐데 네 그게 안 되고 그냥 토지 이용권만 갖고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약초를 위주로 해서 약초 재배를 해서 약초는 지금 제재가 아닙니다 대북 제재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약초를 대량으로 심어 가지고 중국 시장에다 판다는 그런 전략이죠 약초를 약초 약초 약초도 대북 제재에 걸어야 되겠네 그렇죠 이제는 뭐 이 앵간한 농경지도 이 합작 이 중국과의 어떤 합작을 해서 이게 유리하다 그러면 이게 만약 건축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데 현재는 그 건물을 안 질 수 없다 이제 무슨 뭐 세멘트 공장이라든가 네 네 뭐 다른 이제 뭐 시리카토 백돌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대북 제재 뭐 장비요 뭐 기계요 몽땅 다 대북 제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건설할 수 없는데 그런 지금 넓고 있는 그런 건설 토지에도 약초를 심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지금 뭐 약초 장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그 그게 80년대 말이었나 그때는 놀고 있는 모든 땅에다 콩을 심어라 그래가지고 그 목욕탕 앞마당에도 콩 심고 운동장에도 콩 심고 그랬던 적도 있긴 있는데 근데 아무 땅에나 약초를 심어가지고 약초가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이 방송의 이제 핵심 포인트가 지금 최근에 북한에서 핵물리 과학자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네 김정은의 배려에 의해서 왜 신천 온천이라고 있습니다 항해남도 신천 온천이라고 신천의 온천이죠 네 네 거기에 이제 달천 온천이 이게 뭐 진짜 땅에서 나오는 그 꼬르치전 그러니까 꼬르치전이라는 게 그 러시아 옛날 러시아 그 강폭항생제 뭐 꼴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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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호리라든가 뭐 간절 신경통 간절염 이런 데 쓰는 약인데 그렇죠 엄청 비싼 약인데 그 약초가 그 약이 땅에서 샘수 넣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신천 온천 그리고 거기에 달천 온천이 유명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요양치료를 완전히 이제 뭐 어 이 지금 원인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뭐 하나 뭐 있는데 이게 네 이게 그러니까 이건 근데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그렇죠 이게 이게 2016년 2월달에 당중앙군사위원회 간부들에게 지시한 내용인데 네 핵물리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우리나라의 기중한 보배들입니다 핵물리 과학자들과 핵물리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에 대한 국가적 우대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최고의 연구한 경우가 실현 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실험 조건 실험 조건 실험 조건 실험 조건 실험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이뤄보지 못한 핵강국의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제국주의 열강들은 핵으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핵전쟁 위협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과학과 기술로 가장 위력하고 발전된 핵무기를 만들어내야만 전쟁 위협을 끝장내고 우리의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핵물리 과학자, 기술자, 가족에 대한 국가적 배려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게 2016년에 벌써 이미 이런 과학자들을 잘 대우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었군요 그래서 핵물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전용 병원이 131국 우리 인민군대 내에는 다 군단별로 헛병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56호, 65호 120, 128호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헛병원이 있는데 이런 원자력 청구군 131국으로 나가고 거기가 종합병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 기술자들을 전용으로 치료를 하는 그리고 현장에 나가보면 병원 차량들이 엄청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이동 치료를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영도 성과를 이룬 다음에는 이제처럼 김정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최고의 그런 영양시설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핵물리 과학자 그리고 기술자들 이런 핵소용화 연구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김정은의 배를 위해서 달천원천, 신천원천 거기에 최고의 영양시설에 가서 영양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럼 핵소용화가 끝난 거예요? 그렇죠, 뭔가 했다는 소리예요 뭔가를 했다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포상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북한은 현재 골대의 소용화의 목표도 뭐였는가 하면 이 배에다가, 어뢰종에다가 핵을 싣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지금 어느 아침 어제, 어제 보낸 건데 그 삼팔러스 있잖아요 네 삼팔러스에서 상업의 의성으로 보니까 심팔러스에서 지금 세용핵을 실을 수 있는 잠수함 그거를 지금 엄청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2016년도에도 오직 우리의 과학과 기술로 오직 우리의 과학과 기술로 진짜 최고의 핵목이 이거는 뭔 소리냐면 소용화입니다 핵 소용화 네 핵 소용화를 완성을 해야지만 미국과 우리가 진짜 맞장을 뚫 수 있다고 맞장을 뚫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체제도 지킬 수 있다 네 그 때부터 벌써 김정은은 무슨 그 이런 핵 실험이나 무슨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핵 소용화에 집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핵 개발은 이미 성공한 지 오래됐고 그렇죠 오래됐고 핵 소용화가 완성되는 날이면 이걸 가지고 미국과 맞장을 뜨겠다 그렇죠 이거죠 네 이게 원래 핵 소용화라는 게 그 뭐 저보다도 뭐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네 일단 소용화 완성이 되면요 아 정말 그 이 파급 속도라는 거는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그 핵 소용화가 진짜 완성이 됐다 그러게 되면 그 핵이 어디 저기 뭐야 이슬람 그 ISIS 얘네들한테 저다리 팔아먹게 될지 그렇죠 네 반미 국가들이 지금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팔아먹어가지고 미국을 엄청 압박하는 그 9.11 테러 같은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에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개경제성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우리는 핵전쟁할 준비도 다 끝났고 네 네 대화할 준비도 다 됐다 네 이거는 참고로 해서 뭐 이게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친구 보고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래도 이제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네 네 내가 그랬어요 네 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네 거기가 어떤 뭐 이런 대화 제기를 위한 그런 제시처가 아니다 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요 일단 자기네의 이제 김정은은 네 내부 에서도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제시처를 보내면은 진짜 뭐 아야 인기 폭랑하는 그 다음에는 뭐 망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처럼 네 자 우리는 진짜 어 그 대화할 준비도 돼 있고 어 당신이 하고 맞장 뜰 준비도 다 되었다 이런 식으로 아마 보냈을 수 있다 그 내용을 또 거기다 보냈다는 거예요 아 트럼프에게도 국내에 국내에서 얘기했던 거와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면 보냈지 아 다른 메시지를 그렇죠 그러니까 참고를 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 조만간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알려주겠지만 발표 안 한다고 했어 네 발표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꼴꼴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대야 순수한 뭐 대야를 위한 어떤 이런 뭐 메시지였다면은 뭐 굳이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원래 그 정상 간에 주고받은 편지는 비밀로 하는 네 그렇긴 한데 네 네 이게 북한 이 무역 일꾼의 석연 배러라면 아 트럼프한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자 뭐 아 협박장을 보냈다? 네 그렇죠 협박편지를 협박편지를 협박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은 좀 우리가 알아서 이해해서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분이 특별히 뷰리플 예러를 받았다 그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 그랬는데 그게 협박편지를 또 아름다운 편지라고 그렇죠 그러실 수도 있겠네 네 이게 그 지금 그 이 안악의 북한 내부의 분위기를 보면요 김정은은 현재의 미국의 대북 제재의 강도가 날마다 높아지고 있는 한국은 지금 지금 현실에서는 절대로 어떤 대화는 안 한다는 입장이에요 아 대화를 안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3차 회담이 어렵겠네 네 네 이게 북한 내부의 간부들이라든가 이제 무역하는 사람들이나 이게 생각을 하는 기가 일단은 이게 김정은의 지금 뭐 지금 입장으로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고 들어가는 해담은 안 할 것이다 못한다 네 아 쪽제비도 낱짝이 있다고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쏟아놓은 말이 있으니까 네 한원처럼 될까봐 그러겠죠 그렇죠 이게 뭐 솔직히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게 북한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아니 그래도 뭐 실제 단판을 하면은 뭐 주고 받는 거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근데 두 번 당했죠 그렇죠 그 한원이 때 당하고 사실 러시아에 가서만 안 당해서도 그렇죠 괜찮은데 러시아에서도 당한 거더라고 얘가 당했죠 제대로 당했죠 제대로 당한 거 같아요 동참이 없어입 recurrent 원 원 원 감사합니다.